안녕하십니까 알바트웨이버 연주자 조영호입니다. 오늘 사용한 악기는 알바트웨이버 96GP 모델이고 수피스는 잘스베이치록, 리드는 반도린 자바 2와 2분의 1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알바트웨이버 96GP는 일단은 상당히 화려한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보기만 해도 좀 갖고 싶다는 그런 욕심이 나는데 일단은 불어보면 또 피아노, 포르테 이런 반응이 상당히 좋고 연주를 하는데 좀 매력 있는 그런 모델인 것 같습니다. 리얼마스터 반죽이는 상당히 컴팩트하고 스마트한 그런 반죽이라서 기존에 나오던 그런 반죽이랑은 조금 차별화되어 있는 반죽이 같고 숨어있는 기능들이 많기 때문에 사용해보면 해볼수록 괜찮은 그런 반죽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알바트웨이버 연주자 조영호였습니다. 리얼마스터 반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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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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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